오늘 경기에 임하시는 소감 어떠십니까? 얘기하세요. 무조건 필승전성 압성입니다. 안가치고. 이기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안가치게. 화이팅! 우리가 이번에는 주왕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최되면 오해가 좀 더 젖어. 고현준 오비 야구 축하 감절입니다. 저는 1회부터 6회까지 참석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임하는 각오는? 오늘 무조건 이길 겁니다. 연대쪽 와이코. 와... 믿음은? 오늘... 잠깐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선발이기 때문에. 아... 오 Slowly 동시, 따라갑니다. 공고를TON 하겠습니다. 볼페이스 말아. 10절까지 하지 마라. 자, 오늘 경기에 임하시는 각오는? 다른 말 있겠습니까? 승리지. 화이팅! 화이팅! 굳이 굳이와 1위 저장 1위 1위 2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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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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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으 올해 6회째인데 우리가 지금 3석이 폐했다 예 작년에 좋은 기억 생각해가지고 올해로 꼭 앞세가 수 있도록 하고 또 호랑이 생각하면 항상 여러분들 좀 힘이 붙어서 항상 우리 고대 그 우리 그 호랑이 정신을 해가지고 올해도 꼭 이기십시다 예 어 벌써 6회째가 됐습니다 세월이 좀 빠르게 된거 같은데 어 올해는 연대가 우리도 그랬듯이 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칼을 갈고 나오는데 올해 연대가 그런거 같아요 그리고 또 작년까지 못봤던 선수 한 명이 추가가 됐고 어 툴린 선출이라는데 포스오 출신 근데 무릎이 아파서 방망이 뛰는건 잘 못하는데 방망이가 굉장히 좋대요 우리가 저기 아까도 통고받을 때 보니까 조금만 더 1초만 더 집중력 있게 생각을 하고 뛰고 그리고 위험한 공 위험한 품에 절대 하지 말고 다치면 안돼요 우리가 이게 뭐라고 다치기까지 하는데 생각에 지장을 주면 안되니까 다치지 말고 화이팅하고 큰소리로 과목한 사람들 없게 오늘은 제대로 한번 붙어봅시다 네 엔트리 말씀드리겠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렇게 고체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민석이 시원 2번 총수 라이트 우익수 3번 기현이 센터 4번 윤형이 형님 투수 5번 민규 2루 6번 저 1로 보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7번 지섭이 형 레프트 그 다음에 8번 민호 호수 그 다음에 9번 총수 2번 현승이야 아 죄송합니다 2번이 현승 현승이 서드 그 다음에 9번이 총수 네 현수가 니가 2번 나와가지고 투수 스트럭존을 확 쫓겨놔 자 볼이 좀 빠르니까잉 그리고 그것도 이야기하지 오늘 저 혹시 심판이 저쪽에서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좀 불리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 그 개인이 하지 말고 뭐 감독이라든지 주장이 나가지고 또 제 구현이가 주심하고 어 하하하하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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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실수 실수 쓸데없는 뜬지마 쓸데없는 콜플레이 콜크기하고 듣고 자 주장 보내 아 아 아 하필 질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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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나 우 우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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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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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6.26회 부산 5위 야구 정기보연전의 기회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식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부산 야구 연세대학교 블루이글스 조현숙 명예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개회 소원을 해주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블루이글스 조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6회 부산 5위 야구정기전 고려대학교 대 연세대학교 대 고려대학교 정기고연장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예, 개회 선언에 이어 연세대학교 부산 동문회에 종윤식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방금 소개 받은 정윤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딱 1년 전, 2년 전에 이 자리에 했었고요. 1년 만에 만나뵙은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개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날인 오늘 화창하고 푸르르한 아래서 고려대학교 부산교구회와 연세대학교 부산동문회가 공동주최하는 제6회 부산 5위 야구 정기고연전에 함께 해주신 여러 동문님들, 선후배님들,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려대학교 부산교구회에 박맹원 회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부산교구회에 박맹원 회장님입니다. 이제서 보니까 확장시절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을에는 서울서 정기연구전에 있고 또 호흡에는 우리 앙방군역에서 고연전이 야구가 있습니다. 고연전 야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연세대학교 동원회 정윤식 회장님을 위해 모든 순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교구회에 박맹원 회장님이 우리 부산교구회, 고려대학교 교구회 시구와 시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원 회장님께서 시타를 해주십시오. 정윤식 회장님께서 시구를 해주십시오. 정윤식 장군의 하나권 정신당한데 두근 꼭 있는 갈무리 1944 총 ing 환영해주신 정수로환완완완완ção 당당한 재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최초 공동當然은 정용한 공去 ед demand 배alt caric illust고요... 69He Крас ASMR 바쁘ше 아름다 MA 좋습니다. 용서기 감사합니다. 하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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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아 나와 이리 나와 1. 1. 2. 2. 2. 3. 3. 2. 3. 자, 나오십니다. 자, 갈팀 시계단입니다.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1. 1 2 1 liksom 번 We 해왔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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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고포 고 와우! 발사! 가와봐, 가와봐 너 챙기 너무 커 형도 주물러 가있다 내 앞뒤에 있는 거 집중해 하지마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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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배 합격했어요 여배 합격했대요 아들아 거기도 학교 라더냐 바지위에 피티입고 시청거리 헤매고 있네 아버지 고대 합격했어요 아들아 너 정말 기똥차구나 바라타 이제 빨간 뺏기는 마지막 자존심 다닐거라카 시작 늘 또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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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네 가슴속에 터지는 엘리로 엘리로 고정승을 둘러서 다닐거라 승정복을 바바바바바바 지상의 빛으로 날성의 빛으로 엘리데로 위험해 올해의 승리는 다 엘리데로 위험해 엘리데 다닐거라 정 아으나 사운드 발사아악 소영장치 소영장치를 보려주신다 빨리 해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빨리 해! 어디 있어! 이제 숨을 오랫동안 떠나오는 아저씨가 아름다운 놀잖아 아 그리웠어 내한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 많은 슬픈뿐이네 아 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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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스란 것 없이 가득 떠 모아도 고이는 번도 누나 놀아있네 마치 가라 보자 빠져댔지 떠나자 동해바다로 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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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ü송 에 membership Who ドン 이 어귀여 귀여워 오귀여 귀여워 어귀여 귀여워 아귀여 귀여 아귀여 machima 아귀여 귀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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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정정당당했으니까 우리가 응원에서도 이기고 메인원에서도 이기고 정당성에서도 이기고 스포만 졌습니다 화이팅 대외협력위원장님도 한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대외협력을 잘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왕총장님한테 머리치에 잡혔는데요 수수료를 한명 고강하라고 DC를 내요 그래서 내년이 고민인데 단장님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게임은 진짜 재밌었어요 역대로 제일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전 감독님 스키피 그렇지만 내년에는 꼭 이기는 고현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어휴 아까 너무 대단한데 선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은 꼭 이기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번째 아까 했었네요 아까 했었네요 아까 했냐? 네 크림스에 입단하시는건가? 네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혈의전학과 최성웅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든 분들과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대 부산구회가 영원히 더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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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고생하셨는데 한말씀 오늘 소외를 좀 말씀해주시죠 아니 뭐 오늘 뭐 그 제6회 전기고현전 야구 이제 뭐 끝났는데 뭐 게임 있는 수 있고 질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구상당한 사람 없이 잘 맞춰서 좋고 네 하여튼 참석해주셔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내년에나 꼭 승리해서 네 우리 농구점으로 오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한국은 그 도시가 어떻게 쓰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오늘 즐거웠습니까? 아 즐거웠습니다 네 뭐 한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아니 금리력이 없는데 금리력이 없는데 금리력이 되가지고 볼만했어요 롯데야구보다 훨씬 낫대 아 우리 선수들 다 롯데가도 스카우트 되겠더라구요 아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번에 역대 했으면은 제가 진짜 막 핵척을 할 뻔했는데 내년에 이기면 내가 주지마 한 스포도 될게 연습 많이 하셨습니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년에 이기면 내가 보너스를 주됐습니다 아 보너스요? 예 여기 그렇게 됐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찍으면 해봐요 미안합니다 승호가 있으니까 바로 직사로 내려갑니다 내년에 아가리배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저 다 캠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 거신다면 늘 도와주시는 고대교우의 초등학생님 아무 말씀하시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니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이상하게 내 뭐가 좋아 한 번씩 다 치고 있어요 나 진짜 이런거 못해 오늘 그 집전 다 열심히 하셨고 날씨도 좋고 영원도 너무 열심히 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연에 우리 기획홍보국장님 오늘 멋지게 잘 졌고 내년에 멋지게 잘 이겨봅시다 그러면서 파이팅! 아 짤고 고맙습니다 어? 선생님 한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나 오랜만에 고현전 즐거웠습니다 날씨도 좋고 여러분 후배도 보고 재밌는 경기도 보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네네 끝!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오늘 의원의 여름이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결과에 상관없이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오늘 조금 더 잘 해주셨습니다 안녕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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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에 상관없이 1년에 한 번이면 축제라고 생각하고 축제에 함께 하셔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벌써 냉면 드세요? 안녕 야 ét족아 이거 울린 말고 냉면 음 네 안녕하세요 까 ainsiみ가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한 말씀씩 끼지 말까요? 오늘 정문아 감사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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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바꾸시니까? 소희, 한 발사 해주시죠. 네? 네, 한 발사 해주시고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건가? 네. 오늘 이거요? 아, 젊제하겠습니다. 아, 젊제하겠습니다. 아, 젊제하겠습니다. 아, 젊제하겠습니다. 젊제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계속 흥불 도와두시라고 마셨습니다. 네. 네. 여기서 먹으셨네? 감사합니다. 찾았네. 네. 아, 우리 음원단자. 형아선아씨 오늘 어땠습니까? 아, 예. 제가 올해는 좀 체계적으로 하고자, 아가리 밴드를 불러서 했는데, 아가리 밴드가 잘 나가다가, 마팔에 멍때리기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아가리 밴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다른 제1, 제2, 제3의 아가리 밴드를 만들고, 또 제1 음원단, 제2 음원단 등을 만들어서, 더욱 더 응원의, 발사과를 회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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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하하하. 네. 하하하하. 네. 네. 나 1회부터 6일까지, 다 잠석했는데, 네. 앞으로, 앞으로 응원대상을, 앞세워가지고, 네. 열심히 응원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현이. 네. 아아아아아아. 아아악. 감사합니다.